희귀암 중에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인데요. 질병의 진행속도는 느리기는 하지만 1차 치료가 실패했을 경우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조기치료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NGS 테스트라는 최신 맞춤형 치료를 위한 유전자 검사를 보험 적용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에 맞는 치료 옵션이 정작 급여권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도 많고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고용암에 비해서 희귀혈액암은 최신치료제 급여 등재가 더 어렵다는 점도 환자들의 치료 접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정책토론회에서는 희귀한 환자를 위한 최신치료제의 조기접근성 개선이라는 주제로 고령의 희귀한 환자들의 생명연장의 꿈을 위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님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관해 주신 쿠키미디어 김지방 대표님을 비롯한 쿠키뉴스 관계자 및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보신 가운데에도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김석진 교수님과 발표회의 음기성 교수님 그리고 함께 토론해 주실 보건복지부 오창현 과장님과 심평원 약재기준부 김국희 부장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시게 참석해 주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님, 김기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내외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의 생존률이 꾸준히 올라 10명 중 7명은 5년 뒤에도 생존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암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지는 것에는 국가 주도의 암환자 치료환경개선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생명련자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희귀암 환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암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치료환경개선에 항상 소외되어 온 대표적인 질중입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등과 같은 희귀암 환자들에 대한 조기치료 해법을 마련하는데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등 희귀암 치료환경개선에 좋은 의견이 나오길 기대하며 저희 국회 보건복지원의원으로서 오늘 주신 고견을 모아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희귀암 치료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 참석해 주신 네 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다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쿠키미디어 김지방 대표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또 당장에 반론이 나온 게 그 돈이면 지금 희귀병,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비싼 치료제에 적용해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하는 반론이 바로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할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건강보험이 많은 국민들을,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것이냐 아니면 비싸고 정말 필요한 치료지만 대상자가 적은 곳에 또 저희가 예산을 쓸 것이냐 굉장히 딜레마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이 고심하여 주시고 또 시간 내에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김석진 교수님, 엄기성 교수님, 또 김국희 부장님 인사드렸는데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당장 하시는 얘기가 환자들 위해서 이런 시간 내는 건 괜찮다고 환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님, 또 김기영 원내대표님 함께해 주셔가지고 더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현실의 모순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동시대인의 마음으로 저희 언론도 오늘 문제 함께 귀 기울이면서 답을 찾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희귀 암 환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희귀 암 환자를 위한 최신 치료제의 조기접근성 개선 정책 토론회에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주최신 백종원 의원님과 그리고 국히뉴스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발제와 토론을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사회로 진입하면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런 질병에 대한 발병 위험도 커지는 것이고 이로 인한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국내에서 연간 신규 환자가 200여 명 내외일 정도로 매우 적은 그런 생소한 희귀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 환자에서 재발이 잦고 그래서 65세 이상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질병의 진행이 빨라서 기대 여명이 짧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활발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제들이 국내에도 도입되어서 결국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부담하기 어려운 약감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환자들의 생명 그리고 가족들의 희망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오늘 토론회가 희귀함 환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열린 토론회장이 되어서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관심이라는 것이 오래 사는 것에서 기대수명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희귀함 환자의 가족들과 환우들이 투병과 의료비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수위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우리 백종원 의원님께서 오늘 토론회 통해서 고안해서 당에 제안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오늘 희귀함 환자를 위한 최신 치료제의 조기접근성 문제를 위한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백종원 의원님께서 힘을 보태시고 또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주관한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희귀함 환자의 치료를 어떻게 좀 더 빨리 그리고 적절하게 개선할 것이냐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닿아있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보건복지원회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백종원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손을 대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격이 거의 불독 수준입니다. 반드시 관철하고 많은 오랜 의정활동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잘 관철해 내시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희귀함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 희귀함 이렇게 얘기하면 희귀 질환의 경우에 거의 나보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인식할 때가 참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주변 내 가족의 문제라고 인식할 만큼 차츰차츰 우리 주변을 파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암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많이 우리 이미 일상화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서도 국내 희귀함이 전체 암의 16% 된다고 제가 통계를 받았습니다만 갈수록 이것이 더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더 질병도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치료제 개발도 치료제를 구하는 것도 비용도 모든 면에서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진단이 지연되어 있냐고 빨리 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야 또 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것을 잘 국가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해야 될 그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난 1월에 대선 공략으로 아마 이 문제를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 질환 희귀함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아마 이게 가뭄의 단비처럼 중요한 그런 희소식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그냥 조금이라도 많이 나눠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정말 적절한 곳에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 하면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만 표가 된다고 해서 무작정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설사 표에 적은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국가가 해나가야 될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치료제에 대한 조기적 근성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든지 또 이 보험으로 커버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빨리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부테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지는 좋은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